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 2021년 12월의 PS Plus 무료 혜택 게임을 소개해 드립니다. 일단 노출 소식이고요. 해외 기준입니다. 모탈쉘인데요. 다크 소울에서 영감을 받았던 3인칭 액션 RPG 게임입니다. 언리얼 엔진4로 제작했고요. 소울라이크 게임이죠. 소울류를 좋아하는 제작진 12명이 모여 만든 게임입니다. 자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셀 껍데기를 뒤집어 쓰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4개의 셀마다 스택과 특징이 모두 다릅니다. 자 자신과 잘 맞는 셀로 플레이하는 방식이죠. 각각 셀은 팔그림 지역 곳곳에 있는 것을 찾아서 해금하는 방식입니다. 팔그림 탑이 시체 안치소여서 상호작용을 할 경우 해당 셀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힌트를 주지요. 다음 무료 혜택 루머 게임은 갓볼입니다. 기어박스에서 제작했고요. 판타지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죠. 지난 2020년 1월 12일 날 발매했고요. 언리얼 엔진4로 개발되었습니다. 제가 발매 당시 그렇게 큰 인기를 얻지는 못한 게임인데요. 개발자에 따르면 세부 장르는 루트 슬래셔로 데스티니 앤섬 스타일이 루트 슈터 같은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 게임은 한국어를 지원하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I'm ready.